수줍은 노래가 날 불려, 불려 생각하면서 난 불러 현나가 울다가 또 질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 맘 여러분,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. 여러분,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. 수줍은 노래가 날 불려, 불려 생각하면서 난 불러 다가 울다가 또 질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 맘 또 여길 또 여길 또 여길 또 여길 또 여길 그렇다 난 아, 노민준씨 왜 대답 안 해? 나 놀리는 거지 왜 대답 안 해? 지금도 민준씨가 내 맘 듣고 있는 거 생각하면 나 얼마나 사는 건지 알아요? 내 말은 신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삼십적으로..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십이 없다 이거잖아요? 그게 아니라... 그러니까 내가 삼십도 없고 개념도 없다 이거잖아요? 지금 무개념 분해, 모톡스... 니네 나 모톡스 맞았냐? 저론도 없을 거다? 지금 먹어요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이 사과항이랑 양배초 반초 밖에 뭐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들한테 배 터지게 먹어서 그럼 제가 요방 종이 요구를 다 먹을 줄어 진짜 몰랐네요 구독도로 좀 했다고 나 도대체 보면 안 돼요? 하루 종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그렇게 먹었는데 그럼 다음 여러분 스스 오스 프로 하루 종이 사과항이 양배초 반초 도민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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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얘기 들려? 내 얘기 들려? 나 하는 말 들려? 들릴 거야 아, 있잖아 못 본지 얼마나 하겠다 어떻게 보고 싶지? 있잖아 내 앞에 순간이동해서 와주면 안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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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민준씨 왜 대답 안 해? 나 놀리는 거지 왜 대답 안 해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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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나 지금도 민준씨가 내 맘 듣고 있는 거 생각하면 나 얼마나 사는지 알아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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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 거야? 기다리고 있는데?